인내는 일이 제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차분한 믿음이며 희망입니다. 당신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은 머릿속에서 그 끝을 그립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미래에 대한 헌신입니다. 인내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이 지연되거나 혼란스러울 때에도 차분히 대처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리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다다를 때까지 매진하세요. 당차 당신에게 도움될 것들을 지금 준비하세요.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유머와 품위로 받아들이세요.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나에게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너그럽게 대처합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처izada 보내십니다. 많은 Jer